최대 현안은 여러 번 제가 반복하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법이 없는 것이 위조 투표지의 양산과 전산 프로그램 가동을 통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는데 결정적인 것이 소위 개인 도장을 찍어 가지고 투표용지가 진짜 정보임을 인정하는 과정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인쇄 날인 인쇄 날인을 막아야 되는 거죠. 그 인쇄 날인을 법이 규정한 대로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대로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시는 제야에 계시는 제2교수님께서 다시 한 번 자기 입장을 여러분들 정리해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한 번 공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악의 건은 대한민국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그런 선거범죄가 세상을 다 여러분들 이렇게 점령하게 된 것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로 이 소위 인쇄 도장을 찍지 않고 도장을 찍지 않고 개인 도장을 찍지 않고 이 도장을 인쇄로 가름하는 겁니다. 이 최준군이 말씀하신 것처럼 컴퓨터 상에서 도장 이미지를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도장 이미지를 여러분들 끌어다가 인쇄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천 남동구의 선관위 창고장에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무자비하게 여러분들 투표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지금 계속해서 선관위가 마지막까지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4월 10일까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투표의 핵심 독소조항은 두 가지입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을 개인 도장을 찍지 않고 인쇄 나름으로 가름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투표자 신분증 이미지 투표 마감일에 즉시 삭제는 30일 정도 연장이 됐기 때문에 아주 이것은 화급한 것은 아닙니다. 1번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제 방송에서 내버렸다시피 박근혜 정부 동안 문상부라는 현재 대륙 아주 법무부인 대륙 아주 고문으로 있는 이 문상부 사무총장이 있을 때 국회가 개인 도장을 찍는 것을 강제조항으로 여러분들 통과시킨 바로 그날 상위법을 위반하는 선거관리규칙을 통해 가지고 인쇄 나린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걸 만든 겁니다. 문상부 씨가 다음에 책임을 지는 날이 올 겁니다. 법적으로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피할 수 있겠지만 그 비난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이 인쇄 나린 이게 상위법을 이렇게 위반한 편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버젓시하게 여러분들 몇 년 동안 해오더라도 국회의원들이 다 두더지가 돼 가지고 찍소리를 못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그냥 선관위 앞에만 서면 설설 빌빌 닿히는 쫌평이들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제이 교수께서 인쇄 나린 관철자와 방관자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국힘당과 유튜브를 포함해서 언론들도 인쇄 나린의 사용을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래의 지적사항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해당 법규의 신설이나 개정에 관여한 자들은 이적죄 혐의나 반역죄 혐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체제를 전복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역가라는 것이 바로 인쇄 나린으로 가름한다. 이걸 집어넣은 사람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중앙선거관련의 사무총장을 지냈던 문상부 씨하고 현재 A웨빈가의 이름들 사무총장으로 계시는 김용희 사무차장 시절에 두 사람이 주도했다고 볼 수 있겠죠. 부정선거를 의도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 2항 전자적 이미지로 저장되어 있는 사전투표 참여자 맹단에 대한 사전투표 종로 적시 삭제 지시 규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3항 인쇄 나린을 규정한 관리규칙은 부정선거를 실행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설정된 양대 독소조항입니다. 그중에 지금 하나가 끝까지 선거관리위원회가 반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특별위원회가 2주 시간을 줬습니다. 이번 주에 종결이 됩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에. 그거 2주 안에 개인 도장을 날인하는 것을 당신들이 안을 만들어서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국민들이 힘을 모아 가지고 이것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됩니다. 이 부정선거를 실행하는 양대 독소조항인 겁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 2항에 의한 사전투표 참여자 맹단의 즉시 삭제 규정은 통합선거인 명부 위변조를 통해서 사전투표자 수를 조작할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자유재량권을 제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해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3만 7453명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전부 다 더불당 후보에게 쑤셔 넣은 겁니다. 다가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가장 유력한 사전투표 조작 수법은 지난 10월 11일 강수부청장 보궐선거에서 활용됐던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가지고 300만 표 이상을 사전투표에 진겨운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쑤셔 넣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전국에 329만 표 이상을 쑤셔 넣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통합선거인명부 위변조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도 사전투표를 몇 명 했는지를 알 수 없도록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갈고 닦아서 이런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체제를 전복시키는 데 이런 부역한 자들은 본인이 체제를 전복시킨다고 생각하지 않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그냥 본인이 분야에서 조작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우파들도 어마어마하게 반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라가 넘어갈 때까지 우익들이 어마어마하게 기여를 많이 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재임할 때 사전투표가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고 박근혜 정부 하에서 뭐죠 인쇄 날인이라는 것이 다 통과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익정부가 등장했지만 이렇게 소극적으로 부정선거를 뭡니까 방관하고 있는 대통령을 보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나는 양심 불량에다가 어떻게 인간들이 저렇게 사냐 자식들 생각해서 어떻게 당신들 그렇게 뻔뻔하게 살 수가 있냐 이런 이야기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남은 것이 막아야 된 것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3항에 의한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날인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올려놓은 청인의 이미지를 빼내서 빼내어 가서 가짜 사전투표지를 진짜처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자유재장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사전투표 우편투표를 아무데나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표를 쓰셔 넣는데 그 우편투표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진짜를 집어넣었다고 하겠지만 가짜를 집어넣었을 그런 증거물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선관위 사람들은 우리를 믿어달라고 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인간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란 것은 자기 사적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나라도 팔아먹을 수 있고 민족도 팔아먹을 수 있는 게 그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본래 인간이 그렇게 생겨먹었거든요. 그래서 제도를 통해 그걸 견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9차례의 선거가 행해졌는데 모든 선거에 사전투표가 있었기 때문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 2항 사전투표 참여자 명단의 즉시 삭제 규정 그리고 84조 3항 인쇄 날인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선거 조작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해당 날짜에 이 관리규칙을 선관위 내규인 관리규칙을 신설을 주도한 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야 됩니다. 두 사람이지 않습니까 현재 법무법인 아주대륙 아주대륙이 대개 선관위 이름 관련해서 소송을 많이 담당합니다. 아주대륙의 고문으로 있는 문상부 씨와 그다음에 뭐 a웹인가 하는 그런 전자투표기 여러분들 투출해가 많이 많았던 그런 선관위의 유관단체인 무슨 a웹 뭐 회사의 김용희 씨 두 사람이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으로서 2014년도 1월 17일 박근혜 정부 하에서 여러분들 이런 두 가지 독소조항을 다 만든 겁니다.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의 도구인 인쇄 날인의 사용을 고집하는 것은 부정선거를 자행할 의도가 있다는 의사표시를 묵시적으로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월 10일 날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성실하게 위조투표지를 만들고 전산조작을 통해 소부별 득표소를 조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국내외 선언하는 것이 바로 뭔가 아니까 우리는 절대로 투표관리 간 인쇄 도장 인쇄 도장 인쇄 날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놓고 선거 부정 계속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과 북한이 한국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기회를 노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시스템 합동보안 국정원 점검에서 보안의 취약점이 완전히 노출됐습니다. 보안은 여러분 딱 세 가지입니다. 위조투표자를 외부에서 얼마든지 해킹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고 투표결과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진본과 거의 변함이 없는 똑같은 위조투표지를 제3의 장소에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이야기는 선관위 제도가 완전히 뭡니까 그냥 부정선거 위조투표지하고 전산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제도로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위험한 상황에서 2017년 대선부터 9차례의 선거가 행해졌는데 모든 선거에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고 매번 사전투표 득표율 조작이 있었다는 과학적 분석 결과가 도덕놈들 시리적 공병호 저수로 출발되어 있으므로 부정성 혐의가 매우 의심된다. 따라 선거관리비원회가 부정선거의 핵심 도구로 밝혀진 인쇄나린 투표관리관 인쇄나린의 사용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경우 선거침탈을 통해서 국민주권 침략과 국가안보 침략을 기도하는 외신화 국내 부정선거 기획세력에게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이미 부역했거나 앞으로 부역함으로써 이적재 혐의나 반역재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은밀한 수사가 행해져야 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의 직원들 가운데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관여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임직원들은 특정정당과 야합해가지고 부정선거를 자행한 것을 인지하고 있는 자도 있을 것이고 인지하지 못하는 자도 있을 것인데 인지하지 못하는 자는 나는 소수라고 그렇게 봅니다. 외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지 투입에 깊숙이 관여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여러분들 선관위 창고에서 보셨다시피 전 직원이 다 동원돼서 작업을 한 겁니다. 물론 본인들이야 진짜 투표지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관리규칙 86조 제2항 전자적 이미지 형태의 사전투표 참여자 명단의 즉시 삭제 규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3항 인쇄 날인에 관한 관리규칙에 독소관리규칙에 입안의 관여한 자들에 대해서도 외세나 국내 부정선거기획세력에게 이미 부역했거나 앞으로 부역함으로써 이적재혐이나 반역재혐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은밀한 수사가 행해져야 된다. 4월 10일 총선을 비교적 공정한 선거로 치료해야 되는 그런 화급한 업무가 있지만 이후에 선거 부정을 단행한 자들은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색줄에서 이런들 책임을 물어야 되고 선관위 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뭡니까 해체와 재조정 작업이 있어야 되고 인적 쇄신이 단행돼야 되고 은벌에 처해야 되는 겁니다. 연금 박탈을 포함해 가지고 선거 부정에 관여한 자들은 특히 여러분들 공직선거법은 선거 사무의 직간접으로 관여한 자들의 선거범죄 여러분들 관여에 대해서 과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나라를 지킬 수가 있을 겁니다. 공직선거법 제 158조 2항의 개정에 참여한 자들도 반드시 밝혀되어야 됩니다. 신분 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행대로 저장하여 선거 이래 투표 마감 시간까지 보관해야 된다는 한시적 보관을 내용을 하는 개정을 실시함으로써 결국은 사전투표자 수를 누구도 알 수 없게끔 이 신설 규칙으로 인해서 통합선거인 명부에서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입니다. 사전투표자 명단 부분을 멋대로 조작해도 단속할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게 되면 다가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는 선거관리비원회가 조작을 실행하게 되면 선거인 명부 기준으로 몇 퍼센트의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할 것인가를 결정할 겁니다. 그동안 선관위는 계속해서 실제 사전투표율보다 발표 사전투표율을 뻥튀기를 해왔습니다. 계속해서 해온 겁니다. 2017년부터 계속해서 해온 걸로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화끈하게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해버린 것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그러나 그 기록은 앞으로 계속 경신될 겁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무난하게 선거 사기 세력들이 사전투표를 조작하게 되면 그때는 저는 아주 유력한 방법이 조작을 하고 위조 투표지를 제조 생산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됐던 사전투표율을 부풀려서 발표하고 거기에서 이런 확보된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전부 다 위조 투표지를 만든 다음에 더불당 후보에게 전국 방방목격에 쑤셔넣는 방법이 사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는 필사적으로 김용빈 사무총장을 여러분 앞시워 가지고 국민의힘의 특위의 요구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는 범죄집단입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는 사기꾼 집단입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는 야바이 집단인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너무나 유감스럽게 1년에 9천억 정도 이상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2,900명의 선거범죄집단의 여러분들 구성원들에게 밥을 퍼먹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범죄에 대해서 윤석열이란 대통령이란 사람은 직무를 유기하고 헌법상의 대통령 책무를 모두 다 방치 방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를 심하게 여러분들 비난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해결할 자신이 없으면 당신이 대통령이 내려오라는 겁니다. 당신이 왕이 아니고 우리가 당신과 신이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선출직 공직자의 의무와 책임을 안 하는데 왜 여러분들 대통령 놀이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냐 그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서울법대 출신들이 정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습니다. 어제 조영 씨 보시기 바랍니다.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말이 안 되는 짓들이죠. 당신들 뭐 했나 이야기죠. 주호영 씨가 2020년도 5월에 원내대표로 취임해가지고 뭐 했냐야 2020년도 4월 15일 우리가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선거 문제 해결하자 할 때 그 다음에 이런 선거를 다 도덕질 당했지 않습니까 2021년도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 다 사전투표 조작했죠.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다 조작했죠.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 선거 다 조작했죠.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다 조작했죠.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다 조작했죠. 국민의 힘이 뭐 했냐 이야기죠. 주호영이는 뭐 했냐 이야기입니다. 뭐 공병원을 고발해 정신나간 인간들이지 않습니까 자우튼 배운 놈들이 더 한다고 한국 역사가 그렇습니다. 한국 역사가 항상 수탈의 역사였고 그냥 배운 놈들은 다 이러면 병자호란 터지면 다 이러면 산으로 도망갔고 그렇다 않습니까 병인양류가 생겼을 때도 병인양류의 기록을 보게 되면 관청이 텅텅 비었습니다. 프랑스군이 쳐들어온다고 강화도에서 여러분들 한양까지 온다고 하니까 다 도망을 가버려가지고 업무가 여러분들 완전히 마비가 돼버리죠. 그래 백성들은 다 살 거라고 뭡니까 그동안 미워왔던 카돌릭 여러분들 묵주도 사고 그렇게 살 길을 다 찾지 않습니까 참 어떻게 여러분들 그렇게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 2항의 신설 저장된 전자적 이미지는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간이 지난 이후에 지체 없이 삭제해야 된다. 따라 공직선거법 제185조 2항의 개정에 참여한 자들뿐만 아니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 2항의 신설에 관여한 자에 대해서도 외신화 국내 부정선거 기획 세력에게 이미 부역했거나 앞으로 부역함으로써 이적재 혐의나 반역재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은밀한 수사가 행해져야 된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말 전면적인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반역재의에 관여가 된 겁니다. 한 번이 아니고 아홉 번을 한 겁니다. 그런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 2항은 교묘하게 책임을 모면하기에 최근 다음과 같이 개정됐습니다. 12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조금 쫓기는 모양입니다. 저장된 전자적 이미지는 선거일 이후 30일이 지난 후에 지체 없이 삭제해야 된다. 임기 4년 동안 전자적 이미지가 선거 소송의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훨씬 더 기간을 연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30일 6개월 안에 마쳐야 된다는 소송을 3년 4년 끄는데 30일 이렇게 꼼서해 놓은 겁니다. 진짜 나쁜 인간들인 겁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악할까 선관이 정말 제가 볼 때는 임기 4년 동안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임기 내에 임기 내에 계속해서 보관을 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 요구하시고 다시 한 번 여러분들 방송 마치기 전에 말씀을 드리게 되면 국민의힘의 특위가 위조투표지 사용에 사용되고 궁극적으로 득표수 조작에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득표수 조작에 사용되고 있는 투표관리관 인쇄 날인을 선관위가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국민의힘의 특위가 요구한 대로 투표용제를 교부할 때 투표용제가 진짜입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것을 인정하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개인 도장을 찍도록 하는 일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이게 국민의힘 공정선거특위 위원회들에게 여러분들 없어도 하시고 요구도 하시고 항탄도 하시고 압박도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힘을 좀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장이나 이만희 위원은 그동안 특히 이 선관위를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를 끌어내는 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